3월 기업의 주식 발행 규모가 증가했습니다. 기업 공개에 따른 발행은 줄었지만 유상증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. 오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 발행 규모는 2,491억 원으로 전달 대비 4.6% 늘었습니다. IPO는 전달보다 22.5% 줄어든 535억 원이었지만 유상증자 발행 실적이 없었던 전달 대비 645억 원 증가했습니다. 또 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는 18조 6,963억 원으로 전달 대비 6.6% 줄었습니다.